안녕하세요. 이만석 생활역학 교실의 이만석입니다. 오늘은 북극성 3 역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사주를 어떻게 보고 체질을 어떻게 보는가 그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. 앞으로 많이 설명을 하겠습니다. 우리가 한 번도 안 보면 도대체 이게 뭔지 상상할 수가 없죠. 그런데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알게 되죠. 자 실제 사주를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 겸본사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실제 이름을 사용하기가 못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. 이 사람은 여자고 음력으로 1956년 여름으로 해보자. 4월 29일 그 다음에 시간은 4시 정도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4시면 9시에서 11시죠. 이때 뭐 써머타임이 있었다는데 하기를 눌리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사주가 나옵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걸 찾아보게 될 거예요. 이거는 이제 북극성 3이라고 저희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제 제 고등학교 후배가 만들었는데 중국 가서 안 옵니다. 지금 걔가 빨리 와야지 이 프로그램도 이제 좀 업그레이드도 하고 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지금 가서 안 와가지고 조금 고민입니다. 제가 중국을 가든지 뭐 지금 술을 세야 됩니다. 자 요게 이제 태어난 연이죠. 이 사람은 이제 병신년에 태어났습니다. 요게 태어난 달입니다. 갑오 월에 태어났고 요게 태어난 날짜죠. 요게 태어난 시입니다. 그래서 이제 태어난 연, 월, 일, 시 이래가지고 기둥이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 그래서 기둥이 네 개를 해가지고 넉사자를 쓰죠. 사주, 글자가 여덟자죠. 팔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사주, 팔자를 보면 그 사람의 이것저것을 오만것대만 걸 다 알 수가 있죠. 사람들이 제 앞에서 자기 사주 받으려고 이제 몇 년, 몇 월, 몇 일, 몇 시를 이야기를 합니다. 그 말하는 즉시 그 사람을 빨가벗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. 그래서 제 앞에서 생일을 부르지 마세요. 저도 물론 사주, 이 세상에 사주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사주가 좋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죠. 생적고라 그러죠. 그래서 사주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주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아는 게 또 이거다 보니까 이제 사주를 보면 이상의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. 조금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. 이 상관이 있어서 할 말 하면서 사는구나. 이 편관이 있으니까 좀 뿔딱 성진도 있네. 뭐 이러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목욕에는 좀 뭣도 부리고 마음이 좀 변덕스럽고 조금 착하고 이렇게 이제 막 막 때만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. 아버지 자리에 어릴 때 이제 태가 있으니까 절이나 태가 있으면 이제 어릴 때 아버지랑 인연이 없고 아버지 얼굴을 좀 자주 보기 어렵고 뭐 아버지가 이제 출장이 잤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 뭐 아이고 형제 덕도 없으면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재산 가지고 서로 찢고 벗고 싸우고 뭐 이게 이게 막 저도 모르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. 자 그럼 오늘은 그거는 빼고 체질 보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체질은 태어난 월을 가지고 보죠. 태어난 월이 이제 중심이라고 보면 됩니다. 우리가 뭘 하더라도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죠. 그래서 사주를 볼 때 특히 체질 그거는 이제 월이 월에 있는 오행 이 오행에 맞자 목, 화, 토, 금, 수 이 다섯 개밖에 없죠. 오행이 중심이 된다. 기준이 된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. 이렇게 뚝 보니까 벌건 거예요. 바로 화죠. 이 사람은 화가 중심이 된다. 그래서 체질을 여기 적어놨죠. 체질은 화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. 자 그럼 우리가 여름에 태어났다. 화체다. 화가 중심이 된 체질이다.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제일 좋은 게 뭡니까? 그렇죠. 수죠. 수. 그래서 용 필요로 하는 거 썰용자를 씁니다. 용은 수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러면 화체 체질이 화체니까 수가 여기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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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든 나머지에 좀 붙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? 좋은 사주다. 음량이 중화를 이루었다. 음량이 바란스를 이루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은 건강하고 병원도 자주 안 가고 또 가더라도 금방 낫고 그럽니다. 제가 그렇습니다. 제가 저는 여기에 수가 있는데 목화가 좀 많습니다. 배우자 자리도 이렇게 있고 자식 자리도 있고 부모 자리도 있고 여기저기 억수로 제가 목화가 되게 많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파가지고 병원 저런 의료 보험이 되는 게 지금도 아깝습니다.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봤죠. 그런데 이 사람은 뜯 보니까 화가 주체를 이루었는데 옆에 또 화 여기 화 그리고 목은 어떻게 됩니까? 목생화 해가지고 완전히 불구리를 만들어버리죠. 그 다음에 금은 조금이라고 그럽니다. 우리가 가을이 되면 모든 게 다 마르죠. 그래서 이것도 말라버립니다. 이게 완전히 수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물론 신금 밑에 임수 지장간에 숨어있는데 이거는 우물구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사막의 오아시스 정도 그 정도니까 그렇게 크게 소용은 못 되죠. 사막의 오아시스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 사주는 이제 수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겨우 명맥 유지하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사주가 되죠. 자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제일 필요하죠? 그렇죠. 무지큰 수입니다. 그래서 강력하게 수기운을 가진 음식들을 많이 먹어야 되죠. 그런 음식들을 발효식초를 만들어서 황사라는 인기를 가지고 발효식초를 만들어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수기운을 가진 음식이 대부분 다 찬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소화가 안 돼요. 그러니까 당연히 또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. 미생물에 해가지고 발효를 시켜야지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또 잘 되죠. 우리가 발효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김치 아니면 된장 청국장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. 여러분들 된장국 먹고 체했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? 그런 거 없습니다. 된장 먹고 체한 사람 없습니다. 된장은 발효 음식이다 보니까 절대 체하지 않죠. 소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. 우리가 고기 같은 거 먹고 느끼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된장 먹으면 소화 잘 되는 그런 원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화가 화체에다가 수가 좀 여기저기 좀 붙어 있으면 이제 사주가 조화를 이뤄가지고 소화도 좀 잘 되고 똥도 잘 넣고 뭐 이러는데 화체에다가 온천적으로 화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뭐 화화화 목도 또 화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몸에 열이 많죠. 똥도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바짝 마른 똥이 있죠. 조금 나오고 조금 나오고 이거 변비도 그런 변비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화기로 인해가지고 이제 대변도 완전히 말라 있는 그런 똥들을 사는 경우도 있죠.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수기운을 가진 그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다. 근데 이제 그런 음식들이 대부분 다 소화가 잘 안됩니다. 그래서 발효를 시킨 그런 발효식초 뭐 발효음료 뭐 하다 못해 우유를 먹더라도 발효가 식혀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는다든지 이렇게 드시면 몸에 좋다. 이렇게 보시면 되죠. 자 이제 이게 대운입니다. 이 사람이 이제 10살 20살 30살 뭐 40 50 60 70의 이제 어떤 대운으로 흘러가고 요게 해운이죠. 올해는 어떻고 내년에는 어떻고 그 다음에는 어떻고 요게 달입니다. 요렇게 해서 뭐 이거 풀이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. 자 이제 요사람 체질 보는 거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한 천명 정도 제가 한번 풀이를 해볼 생각입니다. 제한테 뭐 사주 풀이 한 천명 하는 거야 뭐 사실은 뭐 새우깡 하나 먹는 거하고 똑같죠.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자 그럼 편나는 대로 하겠습니다. 제가 안다가 계속 사주만 풀 수 없기 때문에 어 저 찾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. 조금 전에도 하다가 전화와가지고 두 번이나 영상을 중지하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자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자주 요런 걸로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또 여러분들도 궁금하다 하 내께 궁금하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.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예를 가지고 이왕이면 여러분 예를 가지고 한번 더 좋죠. 또 전화왔습니다. 또 전화와가지고 이제 끌어야겠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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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